길로 떨어져! 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떨어진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오비를 해볼 거예요! 오, 이곳이 그 유명한 곳이군요! 근데 왜 갇혀있는 걸까요? 저도 폼리처럼 떨어진 건가? 얘들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오, 저기 출구가 있대요! 그렇다면 저쪽으로 가면 되겠죠? 오, 케인도 보인다! 위쪽에 케인이랑 여기 버블! 저를 환영한대요! 이쪽에서는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빌리도 가고 있고 저는 이 마법 모자를 타고 가겠습니다! 좀 둘러보죠! 우와, 화려하게 꾸며져 있군요! 오, 여기 문들은 캐릭터들의 방일까요? 오, 그런가 보다! 보인다! 잭스 방도 보이고 오, 주블 방도 보이고 우와, 여기 폼리가 있군요! 폼리는 보고 가야죠!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지? 폼리! 나에게도 출구를 알려줘! 그래, 이게 모두 꿈일까요? 저는 스테이지 2에 도착했습니다! 꿈에서 깨려면 나가봐야지! 어, 여기는 카운프모 방이었을까요? 어디로 나가라는 거지? 아, 다 출구에 대해 오, 밑에! 그냥 있었잖아! 이쪽으로 갑시다! 케인! 단장이죠! 저 사람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여기로 나가는 건가? 오, 연결돼 있다!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암 점프 맵일까요? 주블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빨간색만 닿지 않게 점프하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데 오, 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겠지? 일어나! 오, 여기는 이쪽에 길이 있다! 찾았습니다! 어, 저 친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이 파란색은 닿으면 안 되겠지? 조심해서! 오,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표 표시가 있으니까 점프! 여기를 통과해서 저는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정확하게 출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 다른 친구들도 함께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위로 위로! 어, 이 끝에는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앞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점프! 아, 이 색깔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점프! 좋아! 가는 거야! 어, 흔들거린다! 아, 버블! 이 버블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먹고 있고! 케인이 톡! 터뜨리기도 하죠! 여기! 미끄럼틀이 아닌가? 오, 빨라진다! 오, 안 돼! 떨어지면! 오, 안 일어나죠! 안 돼! 아, 이렇게 닿는 거냐고? 조심히! 어떻게 떨어져야 저... 저쪽으로 안 갈까요? 심지어 미끄럼틀도 잭스 얼굴 안으로 오, 잭스가 장난을 치는 걸까요? 오, 괜찮아! 이번엔 통과했습니다! 어, 화살표가 여길 가리키는데? 어, 또 넘어왔다! 여긴 레이저 시티래요! 엄, 레이저에 닿지 않게 조심히 가면 되겠죠? 오, 저기 또 위에 설명을 해주고 있었군요! 저는 게임에 참여한 걸까요? 아니면 오,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가보자! 이쪽! 맞겠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있어! 어, 폼니!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이번엔 에어벌룬을 타래요! 어, 이거 여기서 기다리면 탈 수 있는 건가? 아직 안 오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색으로 된 정육면체 저쪽으로 다 스폰이 되는 건가? 어, 저도 에어벌룬을 주십시오! 타고 싶어요! 언제 나오는 거지? 저 친구는 타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 차례를 기다리래요! 곧 도착할 거니까! 어, 나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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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 안쪽으로 타는 게 아니고 아, 저 검은색! 여기 앉는 자리가 있었군요! 그래, 여기 앉아서 좀 구경해보자! 어, 이상한 헤드셋을 썼다가 갇힌 폼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저기 탐험을 하면서 어, 여기 통과해도 괜찮은 건가? 어디로 데려다주는 거지? 어, 저기로 점프를 했어야 했나? 이쪽에 내려주는 데가 있겠죠? 도착하면? 아니네! 어, 떨어진다! 이렇게 내려주는 거냐고? 넘어온 건가? 저 위에서 내려와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왔습니다! 어, 이번엔? 킹어! 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다는 건가? 여기 나도 출구를 찾고 싶어! 여기 뭔가 재밌지만 평생 이곳에 있어야 하고 기억이 없어진다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어, 저기도 출구문이 있다! 저쪽으로? 어, 뭔가 이동됐어! 여기는 공허일까요? 레이저는? 조심하면서! 어, 역시 케인이 또 기다리고 있군요! 여기로 떨어져! 오!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떨어진다! 오! 거의 다 온 건가? 앞쪽으로 점프! 어, 여기는? 오! 벌써 끝났군요! 오늘의 게임이 끝났나 봐요! 아, 여기서 떠날지 여기서 머물지 결정하래요! 그럼 저는 어, 어떡하지? 여기? 킹어랑? 어, 저긴 경찰과는 다른 오비인가봐요! 새로운 오비가 있고 저는 그렇다면 더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탐험이다! 어, 여긴 어디지? 어, 또 킹어가 있는 곳이잖아! 아! 이쪽! 어디에 출구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막혀있군! 하,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 이 점프맵 같은 곳이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보면 될까요? 아, 문들이 다 용암에 닿아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네요? 다들 이쪽에서 헤매고 있어! 안 돼! 다 왔다! 점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다시 탐험을 떠납시다! 그냥은 어, 안 넘어가시는구나! 그렇군요! 여기도 체크포인트겠죠? 탐험이다! 어, 베이컨 어디로 가볼 거야? 우리 같이 가보자! 빌리! 빌리까지 왔구나! 여기 어, 계단처럼 올라가는 데가 있다! 나도 주사위를 밟고 올라가 봅시다! 이 위쪽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출구가 숨어있을지도 몰라! 가봐야지! 여기? 어, 이 위쪽으로는 더 이상 길은 없고 응, 저기 주황색 계단이 있네요? 그렇다면 나도 같이 가! 여긴 다 앉는다고 에너지가 달린 부분은 없겠죠? 올라가는 거야! 오! 뱅글뱅글! 저기 지구처럼 생긴 데는 또 어디일까요? 어, 앞쪽에 친구도 있다! 조심히! 점프! 도형들을 밟고 가는 거야! 어? 뭐야? 병인가? 어, 저 위쪽에서는 제가 에어벌룬 탔던 그곳인데? 어? 다 도착하면! 어디로 갈 거니, 베이컨? 너도 서커스에 갇힌 거니? 어, 그냥 뛰어내려버렸잖아! 어, 숨어진다! 허헠, 감쪽같이 숨어있다가? 이 뭐, 주는 것도 없고 출근도 없잖아! 오우! 어, 여기 둘러봐도 탈출할 수 없다는 건가? 역시 잭스는 바른 말만 하죠! 너가 가진 이거 스프링 안 주는 거야? 나도 스프링 줘! 너만 가지고 점프점프하는 거냐고? 열쇠도 다 가지고 있고 스프링까지 다 가지고 있던 잭스입니다! 어디로 가보지? 다시 에어블룬을 타러 가볼까요? 아 이 앞쪽이 제가 생성됐던 곳이군요 맞아 저기 출구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이럴 수가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비밀의 문을 찾아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올라가보자